다음 편에 계속! 다음 편에 계속! 잘 찍어도 돼! 야 얼굴! 얼굴 다르게! 널려면 저의 암은 하늘부터 우리는 바진면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찰팔남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 선데리는 맥주 밖에서 불안타 스톱들을 좋아해요 아직까지도 소스로 한 발짝 위에 섰던 눈빛 언젠서 찡찡 해질까요 잘한다 밝아서진 못하고 헤매이고 있어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흑돼지 진짜 흑돼지인가요? 그리고 또 흑돼지 맞아 맞아 우리도 고기를 안 먹어본 지 좀 지나죠? 흑돼지를 여러분 격방 공감하세요 제주 흑돼지 뭐 했으면 좋겠어요? 흑돼지 오늘 제주 흑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요? 우와 커팅 커팅식 케이크 커팅식보다 떨린다 흑돼지는 여자랑은 피부에도 좋아요 아 홀라겐 홀라겐 머리를 성장해도 좋고 아 제가 이 상설 성장기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예술작품 같다 예술작품 오늘 우루에서 하이킹하고 빨리 도착한 게임으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겼죠? 백일홍이요 백일홍이요 진팀이 오늘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네? 먹을 수 없습니다 네? 네 네 대박 마음이 되게 아프긴 했지만 이긴 팀만 드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뭔가 내가 그 손잡이를 이렇게 지질 끌면서 내 발을 제가 진짜 바지를 이렇게 잡고 막 앞으로만 이렇게 놨거든요 계단 위로 그렇게 놨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 보상을 받는구나 아 잘 들려줘 아 잘 들려줘 그럼 뭐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번치 참 맛있죠? 어? 그리고 온기밥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대박 옳지 와 진짜 절주가까지 왔는데 옳지 와 대박 잔인합니다 오늘 정말 잔인하네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하하하 아 근데 아무리 상대팀이라도 익은 점은 아니진 않은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하 고기 딱 굽고 자르고 이제 거의 다 익은 상황에서 고기를 드시면 안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저희 세계제의팀 굉장히 멘붕이었고 신비도 살짝 눈물이 고인 것 같았거든요 아 엄마야 고생이 있었어 저희가 고생이 있었어 고생이 있었어 진짜 아 네 이거를 어떻게 진짜 잔인하게 가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? 물론 맞아요 네 이건 저희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응 응 대장 리필해주세요 네 응 아 이거 밥도 많이 주세요 밥도 주세요 네 밥도 주세요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없이 고기를 못 먹을 정도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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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 겁니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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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저희가 제주도로 촬영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안무 선생님이 흑돼지는 꼭 먹어보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흑돼지를 저녁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저희 멤버들 다 신나가지고 와 하고 들어갔는데 뭔가 딱 고기가 나오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고기를 굽고 있는데 거의 다 구워져 가는데 진 팀은 먹을 수 없다고 한 점은 주겠지 했는데 멤버들이 그냥 먹더라고요 또 정말 참 감독님도 믿고 멤버들도 미웠어요 다음 촉감이라도 느껴보세요 과연 두근만 두툼기는 우리 신나이 또 고개를 그렇게 잘 뒤집잖아요 완전 이런 걸 읽었어요 연장사 연장자 맛술 언니 이거 찍고 한 아주 편의점 너 뭔가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이렇게 빵을 넣어서 호르는 기분이 너무 최고라고 저도 해석 잘했어. 고마워요. 우리 한 잔도 안 줄 거예요? 그냥 통째로 먹을 시작하는 거예요? 저는 아까 언니의 막 필요한 정보를 잘 설명해 드렸어요. 저는 아까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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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. 먹고 싶다는 어필을 한 번 주고 주면 같이 먹게 좋게. 먹기 싫을까봐요. 사실 먹고 싶어요. 사실 먹고 싶어요. 목소리 냈어. 목소리 냈어. 먹고 싶어요? 저희 필라테스 쌤이 제주도 가기 전까지 독하게 다이어트하고 흑돼지를 꼭 먹으라고 하셨었는데 너무해. 뭘 해보겠다는 거죠? 어, 필연! 그럼 같이 보기나 합시다. 공개가 많이 되네요. 사실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비정적에 이해놨어요. 사랑해요. 원격이래. 병원 비정적인 모습은? 예린아. 이런 두개가 부정forward으로 부정 carro 안. 진짜 비정말 안 돼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이 거 말고 완전 큰 거 주세요. 네요. 약간 소리 안 들릴 것 같아. 고통하게 밥이 왔으니까 다 같이 모기 먹죠. 저희도 다 받았으니까. 안 들려? 네. 저 한 번 일 와서 했잖아요. 여러분들도. 한 번 주세요. 또 일 와서 끝날 거예요? 어필하면 돼요. 어필하면 주지. 투자를 먹으니까 기분이 묘해요. 제가 원래 애교를 진짜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애교를 진짜 안 부르는데. 슈비야. 슈비야. 먹고 싶지 않은 거야? 띠비 웃듯이 먹고 싶어요. 이만큼. 이만큼. 슈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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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서. 앙. 애교 없는 신비가 애교를 아주. 아주 겁차게. 강짓하게 했네요. 대단히. 대단히. 우리 은하도 말 못하니까 행동으로 크게 보여주세요. 애교하면 은하지. 기대된다. 시작. 아잉 나 설레. 아잉. 아 저거 한 입만 먹고 싶어. 사랑해요? 안 돼요. 사랑해요. 너무 식상하잖아요. 아 뭐 이거 합친 아까 예린 언니도 했고. 뭐 이런 거는 뭐 신비가 충분히 힘든데. 나한테 이러지 마. 안녕하세요. 회원들. 세 tre가. 우린 reconcile 점점house. 어쩔 수 있을거라. 이 Из주에게 보러 가주면 감기는 잘 아chemistry elites on home. act生책 모 elephant. 아 wen yesine Ralph. 사실 기 Palestina. 우린 한 팥 더 달라고 하고. 네. 맛있다. 이거 먹자고 아쉽잖아요. 맛있어. 우리 한 판 더 달라고 하고. 고맙다. 애썼잖아요. 다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? 다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? 다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? 호랑이 단독님께서 드디어 허락을 하셨어요. 야! 나 너 이제 안 좋아해. 다행히 복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가서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어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가까워지려고 하면 알수록 멀어져 가는 우리 둘의 마음처럼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후렴밤 시평의 선처럼 말도 안 돼 출신이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억이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거 뭐지? 저희 숙소 안 가요? 아니면 아까 저희 스케줄 뭐 하나 할 거 더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 게임하고 가는 건가? 근데 너무 예쁘다 그냥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저희? 우리 오늘 어떤 데 아니잖아 이곳이 여러분의 오늘의 숙소입니다 너무 예쁘다 나 저기 누워볼래 대박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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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조심히 못 살아 진짜 이 언니 진짜 너무 예쁘데 외국 같잖아 우리 남들이야 이티비야! 찜질맛을 때다 좋아! 이티비야! 이티비다! 근데 지금 어색하게 나간거에요? 진짜 이뻐 되게 Forget it 뭔가 꿀구리던, 이상적인 이전... 신비야 뭐야? 뭐야?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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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 어제랑 왜 달라졌어요? 어제랑 왜 달라진 거야?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은하 너무 좋다 진짜 대박이야 은하 찜질방 같아 은하가 목숨을 안 신고 올라가서 은하 목숨을 못 치고 싶지 않아 은하가 지금 지금 화무성을 한 20번 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! 저리 가! 감독님! 저희 왜 어제랑 자는 데가 바뀌었어요? 여러분 고생했잖아요 동영상 제주도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고 이쁜 집에서 한 번 가봅시다 우와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도 너무 깔끔하고 이쁘는데 여기는 진짜 대박이에요 내가 빨리 보내려 봐주겠어요? 뭐야! 빨리 보내려 봐주겠어요? 아 진짜 너무 좋죠?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너무 좋고 저희는 처음에 그냥 게임하러 잠깐 들리나 보다 싶었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저희 많이 걷고 또 힘들었으니까 또 마음껏 뛰어놀라고 이렇게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배우면 아주 안 둘러보는 곳 없이 아주 저녁에 재밌게 놀다 갈려 이기든 지든 되게 산도 올라가고 되게 다리가 많이 다들 부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진짜 너무 궁금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? 조금만 슬퍼해 주세요 순이히 lleg은 안 둘러아저기 다행히 난 얹어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혼자 세상 속에서 너를 향하실게 네가 다만 약속해 숨지 않기를 바랄게 그때도 지금처럼 날 향해 웃어도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장면이 될 수만 있다면 나만의 빛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손을 잡을때봐 손을 잡아줄게 손을 잡은고 손을 닦아줄게 손을 잡은 후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여긴 어디일까요? 여긴 어디예요? 여긴 어디예요? 오 뭔가 해변이 보여요 바다다 바다 내가 아침에 한 마리 뭔가 만든 것 같은데? 아침에 뭐라 했는데? 여쭈탈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쭈탈? 여쭈탈 뭐 있다 우와 진짜 소원을 다 이뤄주시네 아니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게임을 한다던지 여기서 또 게임을 한다던지 어디 섬까지 찍고 한지 여러분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제가 듣던 미안한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원래 예정이 요트였어요 근데 바다 사정이 있어서 여쭈탈을 오늘 탈 수가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추가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던 게 있는데 옆에 이제 돌고래쇼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수족관이 있거든요 지금 그 수족관이 비어있는데 그곳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네? 네? 응? 응? 청소를요? 비닐장갑이랑 비닐 옷으로 되어 있는 이제 청소 도구도 있고요 저 피해자 입장 아니에요? 우선은 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아니 요트 대신이라면서요 저희 안 가겠습니다 예린 언니 청소래요 아니 요트 구경만이라도 하고 올게요 네이 방금 쑥쑥 청소하봤는데 저 사실 요트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네이 저 지금 약간 사악 안 가요 사악이 안 돼요 자꾸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요 방금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? 네 저희 청소래에서 물고기 볼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우분들이 다 CCTV라서 아 진짜 우리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도 멘탈클로스 미안해요 이거 애초부터 계획하셨던 거 같은데 바다가 너무 잔잔하고 이쁘다 진짜 그냥 잔잔해 보이는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트 안 타도 그냥 해변에 이렇게 쭉 앉아서 바다를 보는 건가요? 저희도 넌 아이템 준비한 것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템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까? 아이템 파괴 이 아이템을 딜리 화이트 태워주실 거라ảng서 왜 안 태워주신 다음 여기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는 네? 아 진짜 여보 청소를 시키시네 아침부터 근데 믿었잖아 우리 진짜 깜빡 믿었니 샹그릴라 샹그릴라 레드카펫 레드카펫 보냅니다 두 번째 오 뭐야 예기석이가 나온 거 있어 와 내가 와인 같은 거 와인 같은 거 근데 우리 못 마시지 않나 아니 누가 포도주트일 거야 와인 같은 거 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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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름도 할 수 있어요? 그치 여기 신부대기실이야 와 침대 있어 여기 침대 있는 게 대박이다 진짜 에잇 와인 침대 참 푹신하네요 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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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박 3일 동안 했던 것들이 다 거의 다 살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 해본 게 되게 많아서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런지 막 알고 하면은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해서 그런지 더 재미있던 것 같았어요 하하하 하하하 이거 뭐야 수업아 잡았어요 제주도 여행을 항상 보고 오고 싶다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진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이렇게 진짜 탁 트인 공간에서 계속 생활을 짧게나마 해서 뭔가 다들 조금 뭔가 스트레스 같은 게 좀 흘리지 않았나 싶어요 게임을 가장한 극기훈련이 있어서 조금 몸이 힘들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연습실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체력 소모하고 또 운동도 됐던 것 같아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정원을 해보지 못할 것들이었잖아요 정원을 해보지 못할 것들이었잖아요 그저 뭔가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매우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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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яя 안녕 exactamente 안녕 그런 우리는 언제쯤 센지해질까요?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에게로 다가가고 싶은데 바람에 나팔거린 꽃잎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 이제는 용기 내서 고백할게요 하나, 보선, 둘이서 서로를 느껴봐요 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접하고 싶어 슬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발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 선데리는 Like a star, true, could I star, true, s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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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u 좋아해요 한 걸음 앞에 삼서 두 손에 놓지 말기로 약속해요 소중해질 기억을 꼭꼭 담아둘게요 지금보다 더 아껴주세요 다시 제 아랑거린 구름처럼 아쉬운 시간만 가는데 이제는 용기 내서 고백할게요 꿀보단 단아되어 서로를 느껴봐요 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접하고 싶어 플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발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 선데리는 감싸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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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만 믿어 말하네 소외 할 수 있어도 고마운 마음을 모아서 고마운 마음을 모아서 고마운 마음을 모아서 피로에는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첫 발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 선데리는 날 깃삭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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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두두두두 좋아해요 깃삭두 스튜루 스튜루 스튜루